되게 센스가 넘치지 않는데 뒤에서 오는 습마음처럼 반가워요 한 주간 주간에 컴퓨터처럼 있어요 멤버 분들도 보겠어요? 네 반갑습니다 약간 좀 더 신나게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요? 멤버들이 당기면 틀을 줄 때 앞에가 굉장히 많죠 맞아 맞아 좀 더 쉬고 있던데 아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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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가워요 아마도 우리가 없는데도 되게 지지해 주시는 모습이 많이 좋아요 언니를 생각해봐요 여기 흥얼굽이 있어요 아마도 여기 흥얼굽이 있어요 아마도 여기 흥얼굽이 너무 귀엽게 생겼는데 이 흥얼굽을 더욱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하이기가 다음 곡으로는 건물살이 뛰어난 전매를 준비할게요 너무 기다렸어요? 나를 출발해요 여러 번째로 한 번씩 같이 길러갈까요? 시작 나를 건물살이의 흥얼굽이 참기 아 좋아요 나한테 잘하면 왜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그니까요 뭐야 저기요 빨리빨리 하세요 하이기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에 건물살이 뛰어난 전매를 준비 드려드릴 거니까 아시죠? 따라 불러주세요 여러분 가봅시다 가봅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